첫 대회 경험 토탈로는 두 번째고 이제 저번 때는 온라인으로 첫 대회 경험했고 오프라인은 이번이 첫 대회였습니다 뭐 쉐이커가 찌그러진다거나 평소에 동대문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선택과 집중 집중하느라 출근을 못했고 뭐 그 정도? 아 제 칵테일의 오늘 컨셉은 우리 삶에 찌든 저희 같은 어른 어른들을 위한 술이지만 동심으로 돌아갈 수 있게 동심을 되찾자 라는 컨셉의 칵테일인 테마파크였습니다 그러니깐요 좀 서운하네요 아 그거는 조금 저는 좋은 성적이 나오지 않은 칵테일은 다시는 만들지 않습니다 아 우선 차별화된 포인트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최근에는 계란 흰자가 들어간 칵테일이 보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계란 흰자를 활용할 생각이고 이제 컨셉은 1월 5봉도 우리 왕들 왕들이 앉아있는 뒤에 있는 병풍 그림 있죠 산봉 우리 다섯 개 그 정도가 컨셉일 것 같네요 전통주 컨셉 예상은 할 수 없고 목표는 항상 1등이구요 1등을 할 생각으로만 대회를 나왔고 다음 대회 또한 1등을 노릴 생각입니다 어... 식상한 말이긴 한데 천재는 노력하는 자를 이길 수 없고 노력하는 자를 즐기는 자를 이길 수 없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천재이면서 노력도 하고 즐기기까지 하면 항상 1등이지 않을까요? 저는 아직까지 그런 삶을 살지 못했고 그러기 위해 노력 중인데 여러분도 그러고 싶다면 그 꿈을 키울 수 있는 곳을 잘 고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시금류 최강 레전드 국호전 파이팅! 안녕하십니까 국호전 1학년 2.1학번 이현민입니다 Q.1학번 GCC는 첫 번째 대회였습니다 온라인 때 예선에서 합격이 돼서 본선 진출해서 오늘 여기 킨텍스에 와서 진행했습니다 Q.1학번 지금 두 번째 대회입니다 Q.1학번 준비기간은 2일 됐고요 정말 하루하루 정말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뛰어가지고 2일만에 이렇게 본선 진출까지 Q.1학번 근데 20일 준비하면 진짜 정말 한번 해볼 수는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정말 살아가면서 겸손하게 따지면 남들보다 반을 못 끼치는 그런 성과를 내지 않았나 그래서 아무리 열심히 해도 남들이 잘 못 따라가지 않을까 그래서 아직 배울 점이 많고 개선할 점도 많아가지고 Q.1학번 제 칵테일 이름은 넉넉이고요 이게 영화 조커에서 받은 영감인데 미국에서는 약간 개그로 넉넉, who's there? 약간 이런 개그가 있어요 한국식이면 스폰지밥에 남은 뚱이가 똑똑똑 하면서 누구세요? 사랑해요 약간 이런 게 있거든요 누구세요? 사랑해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할로윈 때 보면 사탕 받으려고 어린아이들이 집 문을 두드려서 trick or treat 이러면 사탕 안 주면 장난칠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약간 영감 받아서 가까운 할로윈 때 딱 해가지고 맞춰가지고 짜임 있게 스토리 짰습니다 예상 등수요? 제가 숫자 2를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성이 2시이기 때문에 숫자 2를 좋아해요 그래서 아마 2등까지는 가지 않을까 이 학교 오시면요 일단은 자기 직무가 원하는 게 호텔 쪽이겠죠 호텔 쪽으로 오시면 아마 적성과 맞게 여기서 교육을 받고 차근차근히 계단에 천천히 올라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열심히 하고 많은 경력자 선배들도 많이 오시고 졸업하신 선배님도 조언하러 많이 오시니까 그래서 저희 국호전을 저는 강력히 추천합니다 지금요 제가 국호전 이게 맞나요? 파이팅이라고요 파이팅! 오늘 컨셉은 불멍이라고 해서 캠핑을 떠나서 불을 보면서 편안한 시간을 보내는 걸 컨셉으로 잡고 만들었습니다 이제 가을도 됐고 캠핑을 좋아하기도 해서 서던컴보트나 다른 술들에서 풀레음이 나는 걸 되게 좋아해서 그런 거를 넣다 보니 아무래도 캠핑 쪽이 테마가 맞을 것 같다고 생각해서 만들게 되었습니다 4등도 잘 됐다고는 하는데 솔직한 마음으로는 좀 많이 아쉽네요 1등까지 노렸는데 4등이 나와서 아쉽지만 앞으로도 노력해서 다음에는 1등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한번 재료가 다 떨어진 거예요 제가 개인적으로 준비해야 되는 건데 다 떨어져서 급하게 막 쿠팡으로 시키고 하면서 난리법석을 떨고 또 이제 코로나 봐 보니까 사람들이랑 잘 모여있지도 못하는데 아무래도 연습하면서 다른 친구들이랑 막 대화는 많이 안 하더라도 같이 고생하는 그런 내적 친밀감 같은 게 많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4등의 학생들과 함께 박창수 교수님이 언제나 칵테일 테이스팅도 해주시고 많이 챙겨주시고 그리고 언제나 저희 학년에 아버지 같은 박상민 교수님이 하나하나 다 챙겨주시고 그리고 박선희 부학장님이 언제나 정신적 지주를 해주시면서 언제나 든든하게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4등의 학생들과 함께 고민한 다음에 뛰어들면 미친듯이 달려야죠 시작한 이상 끝까지 가야죠 지금 여취강 국호전 화이팅! 아.. 정말.. 손익권 안에 들 수 있을까? 하고 걱정을 많이 했는데 이렇게 1등, 2등 표명 됐을 때도 굉장히 이뻤는데 챔피언이라는 소리 듣자마자 눈물이 막 쏟아질 만큼 너무 좋고 행복했습니다 3개월은 중요하고 나은 것 같아요 열심히 연습한 만큼 잠도 잘 못 자고 손도 다 뜨고 입병도 많이 나고 하면서 중요한 결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1등, 2등, 3등 일단 제가 오늘 만든 칵테일은 얼마 전에 올림픽이 끝나기도 했고 그리고 이 대회가 세계적인 대회다 보니까 세계적인 걸 어떻게 표현하고자 할까 생각을 하다가 8차 올림픽을 떠올려서 심사위원분들이나 다른 사람들한테 추억을 회상시켜주고 싶어서 향수의 느낌으로 노조하게 되었습니다 2등, 3등, 3등 우선 부모님의 생각도 있었고 이번 올림픽을 하면 이렇게 전달력이 있지는 않을 것 같아서 어떻게 하면 모든 사람들이 공감하고 좋아할까 생각하다가 부모님의 생각도 살짝 빌려 8차 올림픽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8차 올림픽에 대한 정보는 8차 올림픽에 대한 정보는 저 손님들과 저희 부모님과 초록 검색창을 통해서 많이 배웠습니다 대회에 이렇게 큰 대회에서 이렇게 최고 상까지 받게 도와주신 저희 박선희 부학장님과 박선희 교수님, 박창수 교수님 그리고 우리 국호전 공기분들 정말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식음료 최강 국호전 화이팅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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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